현대제철이 올 한해 지속가능 경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먼저 3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 편입됐고요. 대표적인 사회 공헌 활동인 커피박 제자원화가 CSB 포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다우존스 지속가능 경영지수에서 3년 연속 DJSI 월드 지수에 편입됐고 2년 연속 철강산업군 인더스트리 리더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철강산업군에서는 현대제철만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건데요. 현대제철은 특히 올해 공급망 관리와 정보 보완, 생물 다양성, 인권 부분에서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제철은 커피박 제자원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폐기물을 줄이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7회 CSB 포터상 효과성 부분을 수상하고 우수 사례 발표도 진행했습니다.